지금 99% 확신을 한다 라고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결과는 1%의 결과가 나와버렸죠 FDA 보안 요구선을 수령을 했습니다 리보세라딕은 문제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캄넬리 주막과 백인비율건이 문제가 되어버렸죠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 상황인지 유튜브로 올라왔죠 지금 HLB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었죠 리보세라딕은 이슈가 없었다 그렇지만 캄넬리 주막에 이슈가 있었다 캄넬리 주막에 CMC 실사 CMC 실사가 전혀 문제없었다 라고 이렇게 뉴스로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항서제약이 그렇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문제없는 걸로 봤는데 항서제약이 약간의 FDA에서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하시오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불충분했다 라고 판단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서제약까지는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고 그리고 CMC 실사 마이너 내용이 지적이 됐는데 마이너니까 별거 아니다 이런 수준이었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했다 이렇게 좀 지적을 받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수정보안 잘 되었다 잘했다 라고 답변 받았지만 FDA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 긴밀하게 협조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서건은 더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서제약하고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정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죠 CMC 실사기름 마이너는 이런 부분은 수정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정보안을 해서 다시 제출해라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지금 봤을 때 뭐 수정보안에서 통보하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CMC 뭐 다시 잘 해서 하면 되죠 항서제약이 중국 내 아주 큰 기업인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라는 부분은 상당히 지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비모 인스펙션 자 이게 이제 백인 비율이 높았던 곳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였는데 우크라이나 부분에 실사를 하지 못했다 지금 전쟁 중이죠 전쟁 중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하지 못했다 이거는 뭐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장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 말은 맞는 말이긴 하죠 맞는 말이긴 하다 전쟁권 때문에 실사라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보안 후에 다시 제출을 해야 된다 자 리본은 지지상 없었다 항서제약과 캄네 중화권으로 긴밀 협의 후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약 자체 문제는 아니다 뭐 데이터는 워낙에 완벽했으니까 자 그런 상황이고 미루었던 추가 파이프라인을 이제 다시 또 진행을 하겠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지금 실망스러운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 그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보이던 진양호 회장의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또 실패로 귀결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실패로 귀결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전부 다 한가입니다 전부 다 한가 전부 다 한가를 맡고 있고 특히나 이제 지금 리보세라니 입건으로 주가가 아주 크게 올라갔던 HLB와 또 생명과 그리고 HLB지약 자 얘네들은 거래도 거의 없습니다 HLB지약은 뭐 15만조 밖에 거래가 안되고 쌓여있는게 400만조 쌓여있고 생명과도 600만조 쌓여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뭐 전략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상증자를 진행했죠 결과 보고나서 납입을 하든 말든 하면 됩니다 이거는 거의 뭐 100%의 자신감이 아니면 이렇게 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유상증자한 물량을 뭐 이거 누가 받겠습니까 이거 그러면 이 주관사들이 다 가져가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그런 부분도 뭔가 속임수가 있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다 지금 뭐 아 정말 양치기 소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16년 만에 정말 최고의 그런 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뭐 자신만만한 인터뷰가 계속 나왔고 25번 정도 전국을 돌면서 그렇게 아이야를 진행을 하면서 엄청난 자신감을 내뿜었었는데 결과는 또 똑같습니다 나노코박스 상황과 또 유사해져 버렸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가지고 너무나도 지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너무 아쉽죠 자 그래서 지금 뭐 HLB 700만 주 정도 쌓여있고 생명과 650만 주 지약이 400만 주 이 정도 쌓여있고 테라피틱스도 많이 올라섰다가 또 490만 주 이노베이션도 지금 150만 주 쌓여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얘는 거래량은 꽤 많이 일어나고 있죠 리보세라니바구는 크게 관계없는 카티치료제 부분이다 보니까 그나마 거래량이 좀 많이 지금 일어나면서 한가에 매수를 하는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지금 물량을 한가에서 물량을 잡아가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자 글로벌도 120만 사였고 바이오스텝도 한가에서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죠 얘는 지금 오른게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뭐 최저가 수준 그동안 최저가 수준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죠 근데 리보세라니 관련주라고는 또 볼 수 없는 바이오스텝이다 보니 이 바닷권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파나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워낙에 바닷권이죠 바닷권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한가를 좀 탈피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리보세라니바구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주 크게 주가가 올라갔던 자이체비와 생명과학 제약 이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라픽스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리보세라니 또 이것도 또 속았다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테라픽스도 거래량이 거의 없고 매도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자 특히나 이제 아이체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뭐 이 8만원대에서 시비까지 발행을 했죠 소지섭까지 참여를 해서 시비 발행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뭐 600억 정도 조달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 정말 정말 황당한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문제가 항서작의 CMC 부분은 사실 뭐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지만 CMC 부분은 뭐 이렇게 생산 공정 이니까 항서작이 어디 구멍가격 아니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보안 요청한 부분들 뭐 이렇게 저렇게 보안을 뭐 해가지고 다시 제출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큰 회사가 이미 캄넬주마과 그리고 리보세라닙을 생산해서 판매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자 이런 지금 상황인데 지금 문제가 백인 비율이 너무 낮다 그런 부분인데 백인 비율이 높은 곳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라고 하죠 근데 지금 거기가 전쟁 중이다 보니까 실사를 못 했다 지금 그게 이제 문제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좀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자 이 전쟁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못 갔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건 뭐 전쟁이 끝나야지 끝나야지 가서 실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상황이라고 보시겠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너무나도 많이 아쉬운 상황이고 지금 진혁 회장의 그 엄청난 자신감이 이것도 정말로 가짜였나 싶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아무런 문제 없었다라고 했죠 FDAY 파이널 리뷰에서 별다른 문제 아무런 이슈 제기 없었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슈 제기가 정말 없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결과에서 이런 부분이 있고 저런 부분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정말 파이널 최종 리뷰에서 허가의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 라고 한 이 부분이 도대체 정말 진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참으로 참담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격렬한 것 같은 게 우리의 왓자에 우리는 왓자에 감사합니다.